라이브야? 응 괜찮? 여러분들 지금 들어올지 모르겠어 지금 1시라서 한창 일할 때라 여러분들이 켜줬는데 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오늘 진짜 한 3년? 저 3년 만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 한 번 켰어요 네 지금 저기 뭐야 일산 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하니까 헤어 메이크업하니까 좀 켜고 싶더라구요 괜찮지 않아요? 무슨 상태 괜찮죠? 네 네 오 많이 사람들 많이 있네 아니 지금 3시 일 안 하세요 다들? 일 안 하시나?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압구정 압구정 압구정에서 일산 가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냥 잠깐 켜봤어요 네 일산은 일단 스케줄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생겨서 시작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가는 스케줄 동시에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켰습니다 숙제하다가 알림 떠서 들어간다고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100명 넘게 들어오셨네 어 어 아 생각보다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몰랐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9시에서 10시가 적정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오늘 연예인 같다고요 그죠 나도 나도 그 생각해요 네 오늘 좀 연예인 같아요 오늘 오늘 너 진짜 잘생겼어요 보통 그러면 평소에 잘생겼다고 하시는건 약간 그짓부렁이 살짝 있다는 얘기고요 인생 4개월차 조카랑 같이 보고 있다고요 볼 수가 있나요? 4개월이면 흠 아니 운전 운전은 지금 저희 매니저 친구가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흠 미쳤다 미쳤다고 큰일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온라인 콘서트가 있는데 처음 해보고 성황리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이 하는거니까 이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네 기분이 지금 무지 좋습니다 무지합니다 네 네 음 음 음 으음 하하하하 꼭... 꼭 주무라 아 맞다 아 보냈지 맞아 맞아 그쵸? 아이고 꼬복숭아 밥은 아까 점심 먹었구요 이따가 다 끝나고 먹던가 하려구요 차가 살짝 막히나? 한 한시간 걸려? 한시간 좀 50분 정도 걸릴거 같은데 50분? 막혀도? 금방 가네 그랬는데 기간 빠지면 막히고 응 자주 활동 좀만 마셔도 돼? 자주 활동 할거에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보면 아시겠지만 쉬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우 눈무져 어쨌든 네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예 기분 너무 좋아서 공연도 좀 잘 끝내고 그러고서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분들이 많아서 내가 아 근데 이게 외국분들이 이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이 너무 많아서 캐치가 너무 힘들어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네 여러 소식들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단은 오늘 또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중간에 또 심심함을 킬게요 여러분 몸 많이 자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뿅